최근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세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강서구는 구민들에게 여름휴가철 이동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여름휴가를 마친 구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휴가철 타지역 방문 또는 인파가 몰리는 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일상으로 복귀 전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강서구 선별진료소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구에서는 현재 강서구 보건소, 마곡팔 임시선별진료소 1, 2 등 모두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평일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마곡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와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지역 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